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가을 바람이 아주 시원하죠? 캠핑도 다녀오고 상남자랑 자연학습도 하고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 봐주실 때 구독, 좋아요, 따봉 꾹 눌러주세요 따봉 눌러주시는 왕언니들 감사합니다 예쁘게 물드는 샹그릴라 보시면서 오늘의 인천다육 신상품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나 그 전에 인천다육 설명서 한번 하고 갈게요 인천다육 모든 화분, 다육이, 신상품 모든 다육식물과 온기분 포함해서 30% 할인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렴한 경인지역에서 이보다 더 저렴한 다육이는 없다 아마 지방에 계신 분들도 택배 안된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거 보면 많이 저렴하긴 한 것 같아요 인천다육 도매 신상품 다육이 오는 날 완벽한 2020년 다육이 취미생활 즐겁게 하시는 여러분들 신상다육이 다 함께 보시죠 작품 같죠? 신상다육이 화분이에요 다육이들이 하루에 5시간, 5시간만 햇빛을 쐬 수 있으면 키우실 수 있거든요 그 대신에 더 중요한 건 물구멍이에요 다육이들은 물을 많이 주면요 뿌리가 썩거든요 그래서 다육이 화분, 물구멍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항상 참고하시고요 건포로도 이렇게 배우면서 다육이 키우고 있어요 따봉!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포시죠! 원종 콜로라타 다육이 이름이 줄리아나예요 줄리아나! 농장에서 인사드렸던 많은 다육생활 하시는 우리 다육맘님들 다 집에 무사히들 가셨죠? 오늘 많은 분들과 인사하고 다육이로 소통했답니다 자라고사 SP 인천다육도매 일요일은 11시 오픈이에요 노을 색감이 아주 예쁘네요 노을 제가 좋아하는 아이죠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귀엽다니까요 퍼플 드림 방금 전 농장에서 도착한 건강한 다육이들이 인천다육도매에 도착했어요 저 좀 데려가세요 저 좀 데려가세요 저마다 자기 모습을 뿜뿜 뽐내고 있네요 블루빈스 블루빈스 얼굴이 몇 개예요? 비안트 건강하죠? 특가 세일 상품 소개도 해드릴게요 스틸 스틸이에요 아니 아니요 아직 놀라시면 안 돼요 뒤에 더 많은 더 건강한 아이들이 있다구요 원종 자라고사 원종 자라고사 원종 자라고사 건프로도 좋아하는 아이 러우 매일매일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는 건프로입니다 벨타나 벨타나 매일 농장에 방문해도 이렇게 예쁘고 건강한 다육이들을 처음 보는 아이들도 있다니까요 야로수 금 야로수 금이예요 아파트나 해가 많이 없는 집에선 금종류 다육이들 키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건강하고 귀여운 아보카도 크림 2020년 FW 신상 다육이 10월 9일 특가 세일 상품 소개도 해드릴게요 을려심 철화 다육이들 이름 종류도 무궁무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다육이들 까지도 다 준비되어 있는 인천 다육도매 홍포도 다육이들 합식하면 근사해요 홍포도 건프로도 키우고 있답니다 이어서 힐링하세요 다육이 영상 갑니다 웅동자 금 금종류 다육이들이 아파트나 해가 없는 집에서 키우기 쉬워요 주택이랑 환경이 조금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금종류 다육이들 키우시길 추천드려요 다육이가 입장이 많이 떨어지거나 건강하게 크지 않을 때는 다육이 뿌리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샤갈 세상 건강한 다육이는 다 보고 사는 건프로 대체 이렇게 저렴한 샤갈 어디서 보나요? 크리미 보고 있으면 건프로를 보고 활짝 웃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원종 콜로라타 식상했던 초록초록한 빛은 다 사라지고 붉게 물들었네요 너의 매력은 어디까지니? 에케베리 마리아 그동안 봤던 리톱스 고가였죠? 저렴한 리톱스 모듬 리톱스 모듬 구입해서 리톱스도 한번 키워보세요 얼마나 재밌으면 건프로 다육이 영상 광고도 다 봐주시고 신기하죠? 리톱스 모듬 보고 계십니다 이쯤에서 따봉 엄지척 한번 눌러주셨겠죠? 보시는 아이는 파랑새 다육이 농장에서 분갈이도 하고 다육이들 쇼핑도 하고 구입도 하고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픕니다 자기 전에 생강차 한 장 찹찹 마시고 자야겠어요 벤바디스 다육이 신상 들어오는 날이라 편안하게 건강한 다육이들 구경하면서 힐링했어요 여러분도 다 함께 같이 힐링하세요 인천 다육돔의 평일 9시 오픈이고요 일요일만 일요일은 11시 오픈입니다 씻는 식사하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고요 멕시코 자이언트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세요 크기 비교도 해주시고요 갑자기 근데 왜 물회가 생각나죠? 시원한 물에 한 잔 아 물에 한 그릇?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초보님들도 한번 도전 한스 에보니 맞습니다 한스 에보니 입양하셔서 집에 딱 갖다 놓으시면 인테리어 효과 만점 끝내주는 우리 집 뷰가 되는 거죠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연휴 동안 심심하시면 이렇게 다육이 영상 보면서 힐링하시면 바로 이런 게 휴가죠 다른 게 휴가겠어요? 도레미파솔 이 아이의 이름은 파 파예요 신기하게 생겼고요 특이하네요 파 소인제 금 비싼 몸값 자랑하는 소인제 소인제 금 저렴한 금액에 세일할 때 입양하세요 인천 다육돔에 영상 속 가격표보다 30%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후레 뉴스 후레 뉴스 보시면서 건프로 다육이 영상 구독도 부탁드려요 어큐라 개나리라고 불리운대요 개나리 에일 특가세일 상품 너무 탐나서 아침 일찍부터 줄 서볼까요? 인천 다육돔에 주소와 전화번호 댓글에 고정해 놓을게요 참고해 주세요 큐빅 프로스티 수영 근사한 귀여운 큐빅 프로스티 보시면서 수입 다육이 파키피덤 파키피덤 오늘 다육농장에서 물건 진짜 많이 해오셨어요 영상 속에 못 담은 아이들도 많이 있답니다 영상 속 아이들은 피가르인데요 저마다 같은 이름 아래 똑같이 생긴 다육이는 없다고 했잖아요 어느 아이가 여러분들 디자인에 마음속에 콕콕 박히나요? 예쁘고 근사한 피가르 좋은 꿈 꾸셨다면 내일은 인천다육돔에 방문하셔서 건강한 다육이 제일 먼저 구입하세요 한스 에보니 얼굴이 저마다 개성이 강한 한스 에보니 어떤 아이가 여러분들 마음에 쏙쏙 드실까요? 한스 에보니 같은 이름 아래 똑같이 생긴 다육이 없다 슈퍼오션 항상 다육이 영상 보면서 힐링하고 계시다는 우리 왕언니들 다육이 영상 재밌게 보시고 계신가요? 다육이들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귀엽고 건강한 다육이들 보면 마음이 듀근두근 하답니다 보고 계신 아이는 일렉트라 무작정 다육이 크기 장난치지 않으려고 손에 들고 여러분들께 크게 비교해드리고 있어요 일렉트라 항상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쁘고 건강한 다육이 키우면서 즐거운 정신 즐거운 마음 힐링하세요 로얄 에보니 이렇게 많은 건강한 다육이들이 농장에서 속속 도착하고 있어요 상자가 막 도착해서 열리자마자 촬영하는 거예요 파키피덤 이렇게 저렴한 아이도 있고요 아프리카 수입식물 다육이 파키피덤 크기 비교해보세요 알콩달콩 진짜 찐 재밌는 다육이 영상 다육이 일상 여러분들과 중간중간에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다육이 영상 찍고 있어요 방울복랑 금 방울복랑 금 이렇게 저렴한 아이 못보셨죠? 구입하지 않으셔도 농장에 방문해서 이 아이 저런 아이 에보니 에스피 다육이 농장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방문해드립니다 에보니 에스피 농장에서 도착한 건강한 에보니 에스피 건프로도 구입했지 말입니다 건프로의 추천 아이 에보니 에스피 슈퍼클론 완전 귀엽죠? 직접 농장에 방문하셔서 내눈으로 보고 다육이 구입하시는 인천다육도매 택배가 안 돼서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다육이 영상으로 인터넷상으로 힐링해주세요 토파즈 와 오늘 인천다육도매 방문하신 우리 왕언니 왕언니들은 아닌 것 같고 젊은 언니들 대박이십니다 어쩜 그렇게 다육이 쇼핑에 큰손들인가요? 거의 뭐 농장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가실 기세? 파리노사 정말 정말 건강하고 좋아 보이네요 재밌게 다육이 보셨다면 오우오우 기다렸잖아요 당인금 당인금 많이 눈독들이고 계신 분 계시죠? 당인금 구경하시면서 이어서 오늘의 특가세일 상품도 소개해드릴게요 그나저나 특가세일 여러분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누굴까요? 한 가족당 한 포트 개인당 하나씩 가능하세요 10월 9일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나 다육이나 화분 옷을 근사하고 멋있게 입으면 영상 속 아이들보다 훨씬 화려하고 고급져지는 거 아시죠? 다육이 모든 아이들 30% 할인 중이에요 인천 다육돔에 세일 다육이들 구경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루밍 루밍 가을은 루밍의 계절이죠 창종류 다육이들 건강한 건 다 아시겠지만 루밍 이렇게 빨갛게 홍시처럼 물드는 루밍 아무렴요 영상 보시면서 대리만족 하셔야죠 일렉트라 보고 계신 아이는 일렉트라 영상이 기가 막히게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따봉 부탁드려요 2020년 10월 9일 아침 9시 특가상품 확인하셨죠 매비나 금 화분 다육이 모두 신상품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들어오는 즉시 촉촉 빠르게 빠르게 농장에서 나가고 있어요 방금 도착한 화분 보고 계세요 예쁘고 건강한 다육생활 하시고요 깔망 아주 저렴하죠 이렇게 깔망 사셔서 다육이 분갈이 하시기 전에 물구멍 막아주시면 되고요 인천 다육도매 플라스틱 화분 420원부터 시작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물 잘 빠지니까 다육이들은 물빠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다육이 영상 어떠셨어요 하루하루 날이 추워질수록 다육이들이 한 몸값 하죠 다육이들의 계절 모두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고요 건프로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izada